한글자막 by 한효정 잊혀진 배도 그대 사랑받는 난 행복한 삶을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나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부러울까요 난 지금 행복할까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할까 이 세상에 누가 부러울까요 난 지금 행복할까 난 지금 행복할까 난 지금 행복하길 바랍니다 좀 행복한 상황 진짜 행복한 actionable 알간대도 고맙습니다.